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전남지역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남지역의 취업자 수는 96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5천 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1.8%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했습니다. 또 3월 전남지역의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 4천 명 감소한 3만 명, 실업률은 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도내 20곳의 사업장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전남지역의 식당과 식품 제조업체 14곳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달 들어서도 모두 6곳의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목포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우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를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신항 철망 사이로 보이는 세월호 울타리에 달린 노란 추모 리본은 세월호의 흔적을 보여주듯 해지고 빛이 발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목포신항에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추모객들은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고 주말 곳곳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행사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304m의 천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시민들이 직접 한자 한자씩 써내려가고 노란 풍선을 든 학생들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형성화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종이배 모형통에는 추모객들이 손수 접은 노란 종이배와 추모의 글을 적은 엽서가 가득 담겼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6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과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추모 영산제가 열립니다.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 오는 17일까지 전시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에 따라 여수시 고소동 카페거리 전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는 고소 3길 시형아파트에서 여수 등기소에 이르는 600m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계도 활동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장동혁 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6명을 13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6살 비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3살 어린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야단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이 1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남해안 청정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이 일대 115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민자유치로 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민간투자기업은 내년까지 구백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골프장, 그리고 마리나항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토지 보상 단계에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1단계 개발 예정 면적의 40%인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열제역 주민들이 청정지역 보호를 이유로 개발 사업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매입 예정 토지의 보상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15만 원 선. 그런데 주민들은 2배가 넘는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행사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지만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된 금액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고은군은 특고 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과 시행사 간 3자 협의차를 구성하고 중재 안도 마련해 사업 주인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은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 토지 보상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 지량 공방이 이어지면서 10년째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달 26일 개막하는 한평 나비축제 기간에 80억 원대의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됩니다. 한평군은 절도 미수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전시를 추진하게 됐다며 2중 3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3인조 절도범이 한평 생태전시관에 보관된 황금박쥐상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시가 차량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야간에도 단속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주간 단속을 통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차량 체납액이 80억 원에 이른다며 야간 징수 전담반을 따로 꾸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